한글자막 by 한효정 민아님이 연습중이다 이들은 우리의 모델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한발짝 다가가 보기로 한다 지원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지원씨는 매사에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임한다 또 다른 모델은 민아씨다 민아님! 오늘은 리허설이 있는 날이다 코디를 맡은 시은씨와 보민씨 이번 의상컨셉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이번 컨셉이 복고여서 1980년대 유행했던 청과 땡땡이를 이용하여 의상컨셉을 잡아보았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소품으로는 1980년대 유행했던 보잉 안경과 땡땡이 스카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대를 사게 해주세요 피팅하고 있는 보민씨 힘들어 보인다 힘들진 않으세요? 네 힘들어요 카페인 땡겨요 그 다음으로는 헤어를 맡은 수임씨와 민아씨다 이건 헤어 컨셉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남자 모델은 은팔의 인동인씨를 참고하여 5대5 가르마를 해주었고 여성 모델은 80년대 유행했던 깻잎머리와 귀여움을 부가시킨 삐삐 머리 그 다음에 더 고급풍을 살리기 위한 왕빙과 헤어밴드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메이크업을 담당한 선호씨와 나연씨다 메이크업 컨셉이 어떻게 되나요? 여자 모델은 우선 셀럽5를 참고했고요 섀도우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을 사용해 주었고 블러셔는 붉은색 블러셔를 사용해서 80년대 촌스런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남자 모델은 어떤 컨셉인가요? 먼저 피부톤에 맞게 베이스를 깐 다음에 얼굴 중앙에 오렌지색 블러셔랑 주근깨로 포인트를 주어서 개구쟁이 느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들의 무대에 집중해 보자 맞아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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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